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순정만화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 가지고 뭐 항상 바쁘지만 이사 온 다음에 아 인사를 좀 못 드렸는데 사실 새로운 이 아지트 세팅을 지금 다 못했거든요 자 보시면은 뭐 못하고 있고 여기 이제 한쪽면 인데 아 책들이랑 뭐 이런거 나중에 한번 알려 드릴게요 보여드릴게 다른게 아니라 오늘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파손주의 아 이게 펀딩 했을 때도 제가 소식을 전해 드린다 했는데 진짜 올해 작년 말 올해 초는 제가 너무 바빴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화재도 나고 아 제 아지트 화재가 나가지고 뭐 피해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아 됐고 뭐 어쨌든 드디어 왔습니다 이게 와 가지고 그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천천히 오늘은 지금 제가 새벽에 너무 지치는데 어제 오후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 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거 펀딩이 세 달 전인가 뭐 몰라 나는 집 앞에 문을 열었는데 이게 있는 거야 이게 뭔가 했어 처음에 뭐 우리 집에 폭탄이 왔나 했는데 이젠데 우구야 아 이거 하기 전에 적ndeš 보시면rich 보이세요 이거ories prz 품 처보지 마세요 chops 갔 pear sta 혐쳐보지 마세요zieh구 옆에도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윤혜 작가 님의 어 일러스트가 있죠 제가 90년대 학창시절 고딩 시절에 정말 가장 재밌게 봤던 만화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서슴없이 점프트리 A플러스를 얘기합니다 나 진짜 이럴줄 몰랐는데 아 눈물 나려고 그러네 아 이럴줄 진짜 몰랐는데 야 막상 보니까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아 정말 아 못 만지겠다 나 울거 같아가지고 그만하라고 이 새끼야 아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 아 제가 이성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한번 봅시다 야 이게 뭐 펀딩 당시에 얘기 보통 있잖아 무슨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뭐 저는 그냥 풀 패키지 그냥 제일 비싼거 샀습니다 얼마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블루 포토카드 비슷한 플라스틱 카드인데 야 블루가 오늘은 만화책 얘기는 안 할게요 저는 이제 만화책 내용 얘기까지 하면 좀 거시기 해 괜찮아 블루... 아 저기 블루 딱 맞춤 딱 놔둔건 아닌데 저기 블루 카센트 테이프 보인다 제가 뭐 이은혜 작가님의 굿즈라던지 만화책은 사실 뭐 다 갖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냥 그 이분 그 뭐라하지 사생팬 이 뭔 개소리야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아 점프트리 A 플러스 이렇게 나왔네요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지금 이거 보니까 야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나왔던 거고 이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어 대학교 다닐 때 한창 놀러 다닐 때 이 만화가 나왔죠 이게 이제 이번에 저도 완결에 관련된 얘기를 아 그냥 일단은 다 꺼내 봅시다 내용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자 한번 꺼내 다 꺼내 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뭐가 왔는지 궁금하다 뭐가 맞네 어우 지관통이라고 부르나? 지관통 맞나요? 이런 게 왔었고 자 사실 제가 이제 만화책을 얼마나 많이 샀겠습니까 저 뭐 만화책이 뭐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어서 고쥐도 뭐 그렇고 뭐 이렇게 많이 주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이제는요 심지어 박스 세트도 관심이 없어요 저같이 정말 뭐 어느 정도 선을 넘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제 이런 것도 귀찮아 그냥 책만 달랑 와도 돼요 이렇게 막 아 이쁘다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압도적으로 블루 관련된 게 많네 전부 트리 A플러스 보단 블루네 자 블루 볼륨 1 원스 인어 블루문 볼륨 2 드림 인 블루 이게 블루가 저기 보시면 카세트 테이프로 CD로도 나왔어요 CD도 여기 어디 있을텐데 CD 없나 어디 있을텐데 아 몰라 지금 제가 그 예전 아지트에서 뭐 화재가 나가지고 망가져서 이제 아예 버린 것들도 있고 뭐 일단은 이것부터 봅시다 자 볼륨의 어 카세트 테이프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 안에 카세트 테이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의 껍데기처럼 생겨 가지고 이렇게 메모지가 들어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이은혜 작가님의 섬세한 그 뭔가 일러스트 그때의 감성적인 일러스트들이 아주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도 노래 가사들이 이렇게 딱 있네 이때 블루 OST 중에서 무슨 천사였나? 뭐 있는데? 그 아 비의 천사 비의 천사 연우의 테마 비의 천사 이거야 나 누가 유명하신 분이 부른 게 있는데 가수 이름 다 어디 있어 이 노래하고 뭐가 좀 약간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는데 몰라 어쨌든 당시에 그 이 블루가 얼마나 아도치는 만화였는지 OST가 나와서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저 OST 제가 CD랑 테이프랑 다 갖고 있는데 꽤나 가격이 나갈 걸요 뭐 최소 만 원 이상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 이은혜 스페셜 에디션 포스트 카드 부 포스트 카드 부 그러니까 엽서죠 엽서 책인데 저런 그 아 가서 가꾸기도 귀찮아 저런 엽서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저런 엽서 같은 게 모여 있지 않을까 당시에 이제 그 이은혜 작가님이 그림이 워낙 그 애들 취향저격이다 보니까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은혜 작가님 그리고 원수연 작가님 뭐 사람들 인기 많은 일러스트가 있었어 그리고 이제 90년대 후반쯤에 갔을 때는 천계영 작가님 근데 이제 90년대 초중반은 어 진짜 이은혜 작가님이 압도적이었지 그 다음에 풀하우스 나올 때는 원수연 작가님이 또 아도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짜잔 저는 뭐 이거 따로따로 거의 다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다 갖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지 이야 이거 다 뜯어버릴까 저는 지금은 예전에는 뭐 굿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로망이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아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 아아아악 하하 어쨌든 이렇게 포스트 카드가 있다 오 오 이거 아주 유명한 일러스트죠 다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야 혜진이 되었네 그러니까 이게 블루만 있는 게 아니라 점프트리 이렇게 보니까 점프트리도 있네요 뒤쪽에는 자 그리고 이렇게 두개의 지금 굿즈를 봤구요 자 요거는 뭐냐 이거는 뭐 아예 패키징이 없네요 요거는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뭐가 있는데 테이프가 붙어있긴 하거든요 테이프가 붙어있는데 떼어야겠지 짠 됐습니다 되고 일단 뒤에 보니까 품명 불 어 향수야 용량 50ml 오 학사 문화사 화장품 사용시 또는 사용후 즉사 광선에 의하여 사용 에 됐고 어쨌든 이게 향수 구나 음 열어볼까 이야 블루 향수 음 미개봉으로 이렇게 안 듣고 되시는 분들 남자분들 그런 사람들 많거든 오우 귀엽다 어쨌든 뭐 일러스트로 무조건 무슨 승부를 보는 것만 그냥 음 서로의 우울을 부르라고 느낀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당신과 나 우리들의 사랑은 시작된다 아 어떻게 아무것도 없네 블루 근데 그 블루 라는 이름도 잘졌어 이 색감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그 작품의 통일성 내지는 이런 것도 잘 만들었고 저는 점프트리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또 이제 이은혜 작가님의 주인공들은 이름이 다들 평범하거든 다른 순정만화에 비하면 이은혜 작가님의 작품에 나온 애들은 무슨 연우 연우는 좀 약간 특이하게는 혜진 주인공이네 혜진이 뭐야 혜진 수진이 또 뭐 승주 철수영이 수준으로 거의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데 이제 내용은 전혀 심오한 감성의 바다에서 그냥 퐁당퐁당 막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향수 한번 봅시다 뭐 이 향수 남들은 이런 거 안 쓸 거야 아마 난 그냥 바로 써버릴 겁니다 그냥 자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서 음 어우 좋은데 맛선 보러 갈 때 으악 안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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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결혼하고 싶더라고 노총각으로 죽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향수 뿌리고 한번 나가 봐야겠다 블루여 나를 구원하여 그만하라고 이 새끼야 에잇 에잇 오 야 근데 이거 나름 괜찮은데 와 아 이게 무광인데요 무광인데 오 나름 그럴듯 하다 잘 만들었다 어차피 다 중국에서 만들텐데 전 좀 맞아야 해요 괜찮네 괜찮게 만들었네요 오 이거 이렇게 해서 길게 이렇게 이렇게 놔둬라 이거잖아 음 사실 뭐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뭐 굿즈에 대해서 굳이 막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비싸게 하는 거 원하진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런 거 안 샀어 블루여서 어? 진짜 블루여서 산거다 블루여서 이거 얼만지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얼마지 아이 그리고 이거 아까 전에 한번 뜯어봅시다 예 클리어 클리어 카드인데 아하 두 개 있구나 클리어 카드 두 개 이렇게 하나는 레터링이 핑크 하나는 블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만화책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은혜 스페셜 에디션 특별부록 2024 이은혜 학산문화사 Not for sale 감동에 쓰나미가 또 밀려오네요 블루가 블루가 몰라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좀 비싸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팬들한테는 가장 어필하는 지관통 안에 아 이거 어떻게 이거 다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 봅시다 보면 지관통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은혜 스페셜 에디션 특별부록 포스터 세트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낫포 세일 이렇게 써 있어요 낫포살레 한장 그리고 아이씨 왜이래 정신차려 아이씨 아이씨 괜찮다 이게 A2인가 A3인가 그 사이즈잖아 그죠 그 에이 몰라 모르겠고 일반 포스터 정말 포스터 사이즈인데 아아 무광 좋아 그래 무광까지 마음에 든다 아 여러분 이 감촉을 느낄 수는 없을거야 그리고 인쇄 질감 괜찮습니다 이거 저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거 이제 뭐 모아놓고 가만히 안 있어요 그냥 저기 어 보시면 저쪽 보이세요? 청경 작가님 오디션 그냥 갖다 붙여버렸지 난 이제 이렇게 이거 다 붙일거야 아 근데 문제는 붙일 벽이 없다 붙일 벽이 없네 아이씨 아이씨 자 몇개 더 봅시다 이것도 어 그래 이 질감 마음에 든다 오 이야 이건 또 점프트리네 저는 사실 블루보단 점프트리를 더 좋아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 고등학교 물론 블루는 좀 더 어른스럽거든요 책이 좀 더 어른스럽고 근데 이제 마지막 좀 이제 삑사리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완성도로 따진다면 저는 제 어린 시절에 그 학창시절 아직 성인이지 않았을 때 그 어떤 그 제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점프트리를 더 사랑합니다 블루보다는 야 만화책에 있는 일러스트를 이렇게 다 브로마이드 형식으로 포스트로 만들었네 잘했네 잘했어 이쁘다 마음에 듭니다 점프트리도 있고 이건 또 블루지 어 그래 좋다 크으으으으 아 근데 저게 없네 이게 누구야 이렇게 오토바이 그거 아이 그거 아쉽다 그게 있어야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지관통에다가 또 이렇게 해줄 센스까지 발현했으니까 좋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굿즈에 그거 이렇게 해놓고 가격을 좀 비싸게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살짝 들긴 하지만 그래도 찐팬들한테 저는 뭐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당시에 제 볼루랑 점프트릴 너무 좋아했고 이은혜 작가님이 이전에 인어공주 아니 인어공주가 아니지 제가 뭐지 댄싱러버 댄싱러버 같은 경우는 르네상스 시절입니다 르네상스 댄싱러버 댕기의 점프트리 윙크의 윙크의 블루 이 3개가 이 작가님의 대표작 메이저 대표작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아 뭐가 있지 또 금리 하고 파인키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파인키스도 엔딩이 좀 안 났었나 그랬던 것 같고 뭐 이렇게 작가님이 약간 좀 나랑 비슷해 근성이 없어 그래도 맘에 듭니다 아 작가님이 그래도 이렇게 나중에 나이가 드셔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실 생각을 했다는 게 학산문화사 한테도 또 땡큐 학산문화사 너무 고마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한번 봅시다 책은 어 그 전에 인어공주 이미라 작가님이랑 똑같은 그런 어떤 그 간지라고 해야되나 포맷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저는 이런거 뭐 박스 찢어져도 뭐 환불 뭐 이런거 있잖아 반품안에 괜찮아 나 같은 손님들이 회사 입장에서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뒤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러스트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이미라 작가님 작품을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여기 좀 찌그러졌는데 나는 이런거 신경 안써 괜찮아 괜찮아 아무랄수도 않아 자 이렇게 빼자 그렇게 짜잔 자 책을 한번 제대로 어 이 모든 책을 다 보지 못하더라도 한 것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재 시작 이후 31년 오랜 그리움 끝에 만나는 최초의 완결 단행본 색의 공감 지대에서 만나는 로맨틱 라이프 게임 좌절과 방황 끝에 희망의 빛으로 만난 블루는 우리들의 그리움이다 이렇게 똑같이 있습니다 당신과 나 우리들의 사랑은 시작된다 값 16,500원 아 이게 권당 16,500원 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육 권 됐고 자 작품 리스트 이렇게 있네요 생각보다 꽤 많은 작품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진짜 여러분이 꼭 봐야 될 건 댄싱러버 인왕자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점프트리 A 플러스 금리는 싫어요 블루 이 세 개는 꼭 봐야 되고 마마톨드미 아 이게 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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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은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이제 결국은 이걸로 귀결되는 거야 이 겉지를 한번 벗겨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역시 블루처럼 생겼어요 짜잔 자 그러면 한번 좀 더 딥하게 봅시다 넘기면 기름종이 같은 걸로 사인되어 있고 이렇게 일러스트 두껍습니다 일러스트 이렇게 캔버스 처럼 되어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 명품 일러스트 진짜 장미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너무 이뻤어 사람들은 숨김 없이 자신을 내 비칠 수 있는 거울을 찾아 떠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울어도 부끄럽지 않은 단 하나의 자유이다 짜잔 이건 약간 그 서곡 요 크로키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스타일의 약간 터프한 스타일의 블루는 우리들의 그리움이다 좌절과 방황 끝에 빛으로 만난 세계 공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냐 지대인가 그리고 블루는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인간 유형을 사랑이라는 공식으로 풀어나간다 이미 성공의 열매를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맛보았다고 생각하는 프로들 그 뒤에 함께 편승하려는 준프로들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아마추어들의 불꽃 튀는 라이프게임 그렇게 당신과 나 우리들의 사랑은 시작된다 아 만화식 시작이다 이건 꿈이다 유년의 햇살은 오래전에 끝났으니까 이거 그거보다 뛰어내리는 거 야 날아간다 기억나는데 이게 근데 책감이 더 이쁜데 옛날에 그거보다 뭔가 인쇄가 요즘 인쇄가 더 이쁘게 잘 나오나 더 괜찮다 혜준아 옛날에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컬러 이렇게 쓰니까 꽤나 어울리네 아 잘 만들었다 너무 보고 싶은 연우야 열일곱 번째 생일 축하한다 너무 먼 곳에서도 너무 먼 곳이어서 키스도 못해주는 거야 으아 이런 야한 멘트가 있었단 말이야 이야 자 이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줄 담배 안 하신다 하셨잖아요 괜찮다 이거 다시 한번 쫙 이걸로 제가 읽어서 옛날 구판 아 구판이랑 또 갖고 와서 비교하고 이런 거 좀 안 할게요 나중에 할게 나중에 귀찮아 지금 바로 옆에 있긴 한데 아이 그래 보여줄게 아이 나 진짜 자 구판인데 이거만 딱 한번 봅시다 아까 전에 그 구판은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건 초판이에요 전 또 이제 하 이런 거 블루는 많이 책이 팔려가지고 또 부심을 또 부려볼까 어 초판 어딨어 여기 안 나오나 아 있다 초판 발행이 1994년 7월 15일 어 30 단행보는 출간 30주년이네요 보시면 얘랑 토닥토닥 다르지 다르잖아 근데 이제 뭐 옛날 책의 감성이 더 좋은 분들도 있겠다 근데 이게 이 느낌이랑 아 벌써 이거 뜯어졌네 이거 진짜 세련대 이거 달라 어 이거 좀 괜찮은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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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도 이렇게 시네르로 줘서 색깔로 칠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마블링 같은 거 이거 그리고 일단 인쇄가 옛날이랑 다르네 좋은 종이여서 그런건지 잘 먹네 좋다 이 디테일 보이십니까 비싼 돈 주고 블루 그 구판을 저처럼 뭐 초판 가지고 있을 거 아니면 막 2판 3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많이 있는데 그런 거 갖고 있을 바에야 그냥 이거 사시는게 낫습니다 굳이 막 레트로에 막 목매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챕터가 끝나면 이렇게 또 파란색으로 아 미쳤다 이것도 포토샵 이렇게 아니 원래 이런게 있었나 와 얘 승표 와 원래 이런게 있었어 이런 일러스트가 있었나 그냥 기억이 안 나네 원래 이거 파란색만 있는 거 아니야 또 어쨌든 이렇게 저 뭐지 챕터가 끝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컬러 페이지가 나옵니다 어 주인공들 이름이 옆에 있네 신현빈 얼어붙은 차가운 불꽃 대입 실패로 좌절해 눈물을 최초로 경험한 그녀는 아 아 그리고 이제 컬러 페이지를 살려줬네 잡지에 컬러 페이지를 살려줬어요 이런 것도 이제 물론 펀딩에서 홍보를 했을텐데 제가 펀딩 자세히 읽을 시간이 없었어 그냥 진짜 뻥 안치고 핸드폰 있죠 핸드폰으로 메세지가 왔어 펀딩 왔다고 그 주변에서 이제 난리를 쳤어 어 어 뭐 우리 제가 이제 그 웹 아이디가 제임스 천사니까 제임스님 좋아하는 그 떴네요 그래서 어 이거 와가지고 이렇게 틱틱했는데 뭐 길이 막 장황스럽게 쫙 길어 됐어 그래서 제일 비싼거 그냥 질렀습니다 돈도 없었는데 아 진짜 어쨌든 이렇게 컬러 페이지가 잘 살려서 왔네요 승표는 혜준이를 사랑한다 짜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끝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쭉 가서 진짜 초장에만 해도 이거 진짜 미쳤어 이 드라마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아니야 초장이 아니라 계속 재밌긴 했었어 근데 이제 작가님이 잠수 타가지고 으악 안돼 자 볼까요 2024년 5월 25일 초판 1수에 발행 저자 이유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어 소문 타면 2세 3세 찍겠죠 어쨌든 이번에 펀딩 하신 분들은 1세를 갖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조만간 이제 서점에 깔릴텐데 그 서점에 깔린 것도 아마 초판일 거 같아요 그래서 초판이 다 소진이 되면 그때부터 2세 3세 찍겠지만 아직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 출판시장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블루 블루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오우 이 간지 봐라 이야 살벌한데 여기도 이제 2권에도 아 이 각 곳마다 이렇게 책갈피가 있네요 하나씩 들어있고 그림으로 승부를 하는 아 이렇게 컬러페이지는 다 살려 좋습니다 컬러페이지 다 살려 줬구요 그래도 이렇게 원본 파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게 살아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하 자 이건 뭐 다 살펴보면 힘들고 제가 이제 이런 디테일한 사진들 블로그에다가 또 좀 올려보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왔네요 맘에 듭니다 어 이미라 작가님의 그 복관도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것도 그거 못지않게 이거 어디서 나온거야 야 그리고 이제 제가 학창시절 사랑했다 그리고 나 지금 이게 사실 가장 걱정되고 기대되는 부분이 이 유권이에요 유권 이 마지막을 어떻게 엔딩을 맺었을런지 저 솔직하게 이거 못봤거든요 이 끝에 몰라요 그래서 아 나 이거 어떻게 저거 보고나서 실망을 할지 더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걱정할 필요없는 블룸 걱정을 해야돼 근데 걱정이 필요없는 명작 띵작 점프트리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트리는 뭐 하 진짜 이렇게 짧고 이렇게 임팩트있게 그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만화는 없다 제가 단언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분량에 이런 완성도에 이런 감성을 담은 만화는 진짜 다시는 없다 제가 확신합니다 하 아 표지를 갖다가 이렇게 했네 오 이건 또 그냥 얘가 혜진이 맞지 혜진이의 비중이 이렇게 높았다고 주인공이니까 뭐 높긴 한데 남자가 남자가 왜 세 명만 나오지 승주 태준인가 얘가 민희경 아 모르겠다 얘도 헷갈려 사실은 혜진이 아니 얘는 승주 태준이 민희경 에이 몰라 아무튼 자 이렇게 되어있구요 뒤쪽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권만 좀 볼게요 자 오빠는 웃으며 떠났다 오빠가 떠나온 세계 이제 나의 발을 들여 놓는다 나의 고교 시절은 어떤 색으로 칠해지게 될까 아 이런 대사가 있었던 게 기억나는 것 같아요 내 최고의 초록빛 친구 그리고 내 단 하나의 핑크빛 공감 나의 고교 시절은 어떤 색으로 친해지게 될까 자 이거 한번 빼볼게요 점프트리 A플러스는 점프트리잖아 나무니까 초록색 코드로 했나 봐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겉표지를 떼면 이렇게 되어 있고 아 컨셉을 그냥 잘 잡았구만 그냥 이걸 엄청나게 지키는구만 자 역시 기름종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일러스트 있습니다 약간 캔버스 느낌 나는 일러스트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어 잡지에서는 인트로가 컬러 그랬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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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요 야 이게 컬러를 다 살려줬네 잡지에서 1화가 컬러에요 근데 단행본에서 이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 나옵니다 오빠 지금 시간이 몇 시인줄 알아? 시험 다 끝나고 들어갈래? 미쳤구나 빨리 일어난거 아니야 야 아 오빠가 얘가 지금 재수생인가 그랬을거야 오빠 밤새 그러고 있었던거야? 크으 잠깐이었지만 이렇게 컬러로 했었어 기억나네 이야 야 이놈이 이제 또라이잖아 학교 뭐 시험 망치 막 시험 시간에 소리지르고 여기 아 유현목 유현목 그래 이러다가 이제 학교 때려치고 영국 배우한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이거의 업그레이드가 블루에요 근데 나는 아직도 점프트리가 더 나에게 뭔가 더 설레임을 줘요 사실 이게 만약에 지금 그 독자들한테 이거 읽어봐라 하면 요즘 그 MG 있잖아 MG MG들 M은 괜찮아 M은 G가 문제 지지들 걔들은 이거 감성 때려주게도 이해 못합니다 요즘 웹툰은 이런 감성이 아니거든 이런 어떤 감성 오버에 그 한글에 유료한 그 장점을 살린 이런 것들 때려주게도 몰라요 아 여기도 이렇게 책갈피 책갈피는 유광으로 되어 있어요 코팅되어 있어서 빛나는 거 보이죠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들 무광이 그 베이스 베이스로 이제 깔려 있고요 하 진짜 사람이 메말르잖아 나는 메말를때는 점프트리 A플러스를 읽어 이거 읽으면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행복했던 나의 학창시절 행복하지 않았어 솔직히 학창시절 뭐 행복해 대학교 뭐 공부 잘하는 새끼들이 나 행복하지 나처럼 공부 못하는 애들이야 뭐 이런 거지같은 그런건데 그 거지같은 삶 속에서도 이걸 볼 때만큼은 내가 어 순수한 소년이 되는 느낌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실 남자기 때문에 제 또래 남자들이 이거 몰라요 그 전부트리 A플러스가 뭐고 블루가 뭐고 이은혜 작가니 뭐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는 이때 중학교 1학년 88년도부터 만화책을 순정만화 절반 소년만화 절반을 봤던 사람이고 특히나 제가 80-90년대 우리나라 만화를 엄청 좋아했어요 우리나라 순정만화를 너무너무 응원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 꿈이 순정만화 그 카페를 차린 거여서 언젠가 언젠가 그런 날이 올려나 모르겠네 여튼 이렇게 또 점프트리 제가 오늘 많이는 깊게 리뷰는 못하지만 아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내 최고의 초록빛 친구 그리고 내 단 하나의 핑크빛 공감 모든 것이 외면하여도 서로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운인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나 진짜 니들을 사랑한다 이 새끼들 내가 너네들 정말 좋아했다 어 아 내가 이거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하 여러분 오늘 제가 오랜만에 이것만큼은 그래도 좀 여러분들한테 자랑질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 이렇게 오랜만에 어 카메라의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제 오래된 아이폰의 버튼을 한번 눌러봤는데 이건 내가 얼마 전에 샀지 내가 기억이 안나네 하여튼 기분이 지금 되게 묘한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아지트 새로운 아지트에요 여기가 어 전에 아지트는 불타버려가지고 화재가 났죠 저희 옆집에서 불을 내서 참 기가 막혀가지고 어쨌든 새로운 아지트로 왔는데 이 아지트는 전에 아지트보다 좁아요 그래서 제가 제 만화책을 다 놔둘 수도 없고 저기 있는 저 윙크 있죠 윙크 있는 책장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휘었어요 이중으로 넣고 그러니까 휘어가지고 아휴 저 쿵 하고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방에다가는 잡지만 놔두고 단행보는 놔두지 말까 단행보는 그냥 다 집으로 가져갈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세팅 좀 끝나면 제가 제 아지트 자랑도 자랑은 할게 없지 예전보다도 못하니까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요즘은 라이브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를 자주 하고 있는데 순정만화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도 라이브 하면서 옛날 이야기 옛날 만화 이야기 또 좀 전해드리고 이렇게 복간 소식도 좀 전하고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네요 저한테 진짜 너무나도 지난 1년 반 동안 안 좋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바쁜 일들이 많았죠 저는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뭐 한없이 슬퍼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바쁘고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사고친 거 수습도 해야 되고 사고 난 거 수습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만화책 볼 시간이 없었어요 만화책 볼 시간도 없고 제가 이제 순정만화 읽어주는 남자 이렇게 계속 좀 이어가고 싶은데 그런 여유가 없었네요 아 어쨌든 제 블로그 어 블로그를 통해서 제 블로그는 레트로 연구소라는 블로그에 있고 블로그고 레트로 연구소 안에 순정만화 읽어주는 남자 섹션을 좀 만들어놔서 제가 만화책 소식 계속 전하고 또 리뷰도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순정만화 그 90년대 출판만화의 전성기에 이야기부터 요즘 웹툰까지 여성향 만화들을 좀 많이 리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피스 이은혜 작가님 오래오래 행복하시고 이렇게 복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데뷔작이랑 또 나머지 단편들도 다 한번 복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십자가 진 학산문화사 땡큐 저희 보니까 학산의 때 파티도 있네요 제가 학산 파티 계속 사고 있어요 저희 보시죠 학산 파티 계속 사고 있어요 마침 또 눈앞에 파티가 있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까지 지금 종이 잡지를 만들고 있는 유일한 회사 학산 문화사 진짜 어느 출판사보다 제가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알러뷰 끝 알겠습니다 우짚자